안녕하세요 트래블 애널리스트 금연석입니다 혹시 제가 예전에 썼던 메리어트 플래티넘 S식을 기억하실까요? 네이버 최고의 여행조보 카페 뉴사사에도 올렸던 글인데요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조회수 13,000 돌파에 좋아요도 1,400개 넘게 받았네요 오늘은 아직 메리어트 플래티넘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 24년 버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스타트업! 메리어트 플래티넘 티어는 1년에 50박 이상을 채워야 달성할 수 있는 허들이 높은 티어입니다 1박에 대략 15만원이 든다 해도 무려 750만원인데요 그만큼 혜택이 어마무시합니다 짜잘한 혜택은 제외하고 먼저 포인트가 50% 추가로 적립이 되고 호텔에서 오후 4시 체크아웃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숙박시 많은 호텔에서 2인 조식이 무료로 제공되고요 무료룸 업그레이드가 기본 스위트룸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클럽 라운지 액세스까지 엄청나죠? 그런데 50박을 생으로 달리는 건 너무 부담이 큽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메리어트는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즉 스테이터스 챌린지 SC를 통해 16박으로 빠르게 플래티넘 피어를 획득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단 3년에 한 번만 기회가 주어지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일단 당연히 메리어트 회원이 아닌 분들은 회원 가입부터 그리고 옵션으로 신앙 본보이 베스트카드 발급받으시면 좋겠고요 한국 콜센터에 전화해서 등록 후에 신청을 더하기 3달 내로 16박 유효숙박을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16박은 작년에 영등포를 추천드렸는데 올해는 페어필드 부산 해운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해운대에 있는 페어필드 부산 1월 숙박 요금 차트입니다 보시면 15박 때부터 가성비가 좋아져서 1박에 76,000원 걸로 숙박이 가능합니다 이건 아무래도 SC 달리는 수요를 호텔이 노렸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물론 저희한테는 너무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건 영등포 페어필드도 똑같이 15박 때부터 가성비가 많이 좋아져요 다만 페어필드 부산보다는 1박에 2만원 조금 안되게 더 비쌉니다 자 메리어트 홈페이지 직접 조회해 보겠습니다 1월 14일 체크인에서 15박 하는 걸로 들어가 보시면 부산에 있는 메리어트 프로퍼티 중에 해운대에 있는 거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요금이 로드인이 되면서 여러가지 요금 중에서 우리가 볼 거는 디램 패키지 세전 7만원 조금 안되는 금액 세후 76,750원입니다 자 저번 그래도 강조드렸던 사항인데요 절대 1월에 마지막 16박을 끝내면 안됩니다 최소 마지막 1박은 2월에 끝내세요 그래야 25년이 아닌 26년 1월까지 플래트넘 기간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16박이 아니라 15박 요금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총 비용 내역입니다 페어필드 부산의 15연박 1월 14일 체크일 기준으로 약 115만원 1박에 76,000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본보이 베스트 카드를 발급받았다고 하시면 대략 11,000포인트가 쌓이고 이 값어치가 빠지게 되고요 꼭 2월이나 3월에 추가 1박 9만원 정도를 가정을 했을 때 본보이 포인트가 또 정립이 돼서 총 112만원 정도 최종 비용이 상출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 댓글에 있는 블로그 포스팅 링크로 들어오셔서 확인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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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